긴장하지마 긴장하는거 보세요 근육이 이완되죠 그래도 입술 슬룩슬룩 하지말고 살살 부드럽게 만져주자 긴장 푸세요 긴장 푸세요 아까오는 많이 나아졌어 응 괜찮아 나 대장이야 대장 아미야 반가워요 그렇게 대장 만났어 대장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 애들 운동장으로 애들 문 닫고 쟤네들 꺼내세요 아 네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들어왔어 나보고서 완전 한장을 해버리네 애가 선생님 내일 어딨어요? 내일이요? 안에 들어갔어요 나올거에요 아아 애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아 저 들어오니까 모녀상공 시켜야죠 아아 어이 막수한번 어허 잘 계셨어요 이 뒤에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네 저게 편안히 지냈어요 좋아요 네 정보여 제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제 제 슬프로 아미야 아이고 아이고 슬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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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엄마 지키기 엄마 지키기 할대? 아미야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아이고 아아 어휴 잘 지냈어요 안 잊어먹고 있어 아니 달려가지고 한 번 잊을 수 없지 없어졌다고? 어? 친거야? 잠깐만 줄이 빠졌구나 아미 들어와 아미 아이고 아미 잘 지냈어요 아이고 곰탱 혼난다 아미한테 너 혼난다 아미 아미 잘 지냈어 깝치지마라 곰탱아 곰탱아 깝치지마라 곰탱아 깝치지마라 곰이가 내일한테도 항상 저렇게 하고 있어 내일은 착하니까 봐주는데 그래도 내일이 계속 인지로 내던데 영상 속에 귀찮으니까 귀찮게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엉덩이 대면서 놀자고 놀자고 아미 잘 지냈어 아미 잘 지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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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아미탱 우리 아미탱 보고 싶었어요 상용 내일 자견 내일 자견입니다 암컷 모녀상봉해야지 모녀상봉 두식스 두식스 우리 두식스 많이 좋아졌는데 가야되네 두식이 어떡해 철물점 장사 접었는데 지금도 사람 많고 개 갑자기 몰려드니깐 네 누가요 네 아 그렇죠 네 저도 옆에만 보고 애들이 좀 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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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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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근처에 어디에서 식하는거 같아요 내일 어디갔니 아 여깄어 야 모녀상봉 어떡해 한번 약간 아미가 깝치려다가 의류로 한번 하고 지금 야 니 딸이 훨씬 크다 너보다 선생님 근데 내일 너무 말랐어요 다들 말랐다고 하잖아요 오늘 너무 지금 타임인데요? 아니 너무 살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좀 빼려고 했는데 너무 뺐어요 그래서 다시 살 찌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미랑 바꿔서 갈 교환 한 달 교환 진짜 교환 트레이드 고니는 어때요 아미랑 그냥 살 찌나요? 이제 고니가 오히려 아미한테 손질래요 아 그래요? 아미가 저기 피해요 그냥 아 정말? 오 웬일이야 아미 니가 저기를 배웠어 양보를 응 해피를 배웠어요 이거 아미가 약간 그래도 자기 엄마가 선생님 할 때는 알았을 거야 여기 내 옆에 사이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아 선생님 내일 너무 말랐어요 네 살 좀 찔께요 아이고 아이고 모두 귀 덮어준거..너는 목걸이가 됐어